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준 집이고요. 제가 오늘 자동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동차.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진짜 움직이는 참.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점토가 필요합니다. 검은색 점토를. 그럼 이렇게 해놔서 슬라임을 넣어줍니다. 슬라임을 넣어서. 그리고 조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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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쵸? 여기 그래 아니냐? 여기 이렇게 이거 재난이네 여기로 가게 이렇게 그리쳐줍니다 여기다가 슬라운드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운드 여기다가 그리쳐요 자 그리고 여기 설자를 위를 보습다 고이체 해주고 위에 볼을 하니깐 없애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에 볼을 빼고 위에 볼을 뺍니다 여기다가 슬라임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하면 여기 비스도는 딱 붙어 이거 슬라임 블루 슬라임 블루 또 이 블루로 여기 한번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위에 여기다 설치해줘 그리고 음식 찾았다면 여기 앞 검은색 종족과 바퀴 그죠 그래서 여기 뒷바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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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근데 여기 그럼 오우 그렇다 저도 어떨 수가 없는데 어쩌지 이렇게 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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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WH 오오 다시한내 여기 땅으로 다 흔들어요 뭍고 싶고 이제 이거만큼은 저 앞까지 음구도까지 가보셔야 된다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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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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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